BLACKP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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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시 40분 정도 되는데 이제 일어나서 공항 비행기가 11시여서 이제 한 2시간 전 정도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더 늦게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네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원래 6시 50분? 아니 7시 30분에 알람을 맞췄는데 6시 50분에 갑자기 뭔가 어제 알람 끈 저의 그 손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망했다 알람 끄고 다시 됐나? 라고 생각했는데 제 망상이었어요 우선 빨리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갈 준비도 하고 패킹도 다 해서 나가볼게요 나 저번에 안찍어서 아 찍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러봐 아 진짜 패킹 뭐냐고 진짜 광고지지 이것도 웃겨 아 뭐야 진짜 엘라스틴을 써요 약간 그거잖아 맞아 왜냐면 그 연예인들 여기 서있고 기자들 여기서 하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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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먹읍시다 아보카도 베이컨 빵이 토론토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종류가 많아 응 아라스틴 같은 느낌 어 근데 그 파리바같은 약간 다른데 진짜 두고 곱창을 보고 신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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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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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겐레디위임인데 하하하하 홀리서 없는거야 어떻게 붙이시지 이거 대박 나 항상 어떻게 하냐면 얘네 이렇게?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 같이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나 작은 것도 있어 보여줄게 한번 이렇게 작은 것 같아 너 어떻게 붙일 거야? 모르겠어 내가 저번에 눈 위에를 해봤는데 자꾸 까맣다 뜨니까 움직여가지고 눈 위에 너무 잘 떨어지더라고 얘네가 각자지? 어떻게 붙이지? 얘 붙여본 적 있어? 어 많이 붙여 나 걔를 주로 붙여 하얀눈한테 물어볼까? 이런 거 필요하나고? 그래 우리 너무 예쁘다 이런 거 갑자기 멈춰가지고 사진 찍고 진짜 예쁜데 나이스잖아 그니까 여기 잘 나올 것 같은데? 여기 잘 나올 것 같은데? 진짜 웃어 먹자 좀 아쉽네? 그래 내가 먹어야 해 진짜 맛있어 참아촌에는 옆에서 다음편 내려가는 거 진짜 맛있어 그렇네 진짜 크다 응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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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